반갑습니다. 32카운트의 퍼월댄스의 임프로버 레벨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작품은 태그가 3번 나와요. 5월, 5번째 월 끝나고 9시에서 첫번째 태그 두번째는 7월, 7번째 월 끝나고 3시에서 두번째가 나오고 세번째는 11번째 월 끝나고 3시에서 퍼 카운트 태그가 됐어요. 자 태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발부터 펜채로 가죠. 오른발 앞에, 왼발 제자리, 오른발 백 스탭, 왼발 리커버. 카운트, 1, 2, 3, 4 자 메인 안무, 1번 스텝 설명 들어갈게요. 자 오른발부터 포워드 스텝, 오른발 왼발 포워드, 앞으로 두 걸음 걸어가실 거예요. 오른발 앞에 놓고 그대로 리밴딩, 오른발 볼을 눌러주는 모션을 취해서 그대로 호흡해서 이브에 팜프리. 오른발 포셔풀, 왼발 고드락 리커버. 카운트 같은가요? 1, 2, 3, 4, 5, 6, 7, 8 두번째 섹션,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샷셀, 샷셀. 오른발 백랑 왼발 리커버. 오른쪽으로 롤링 바인턴 스커프 들어가실 거예요. 4분의 1 방향 치러서 오른발 포워드 스텝. 그대로 오른쪽 어깨를 2분의 1 턴, 왼발 백 스텝. 4분의 1 턴,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그대로 스커프. 스커프 하셔서 그대로 다리를 올렸을 때 다음 모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재즈 박스가 들어갈 거니까 약간 어크로스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운트로 가볼까요? 1, 2, 3, 4, 5, 6, 7, 8 자, 세번째 섹션. 왼발 재즈 박스 왼쪽으로 4분의 1 턴, 터치 들어가셔요. 크로스, 백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 방향 치러서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왼발 옆에, 뒷사이드 터치. 그대로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비하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비하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라스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왼발 오버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쪽 어깨로 2분의 1 턴 들어가시기 전에 오른발 사이드에 놓은 발을 리밴딩해서 왼발 히치하면서 왼쪽 어깨로 2분의 1 턴 호흡 들어가실 거예요. 히치 호흡.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백라나 왼발 리밴딩 커버. 자, 카운트로. 1, 2, 3, 4, 5, 6, 7, 8 자, 1번부터 4번 섹션까지 카운트로 연결해 볼까요? 자, 오른발.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음악이 빨라요. 운동하시기 아주 좋으실 거예요. 땀내고 경쾌한 하루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셨네요. 그럼 border 관련된 오대로 parceама Nyindra époque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